본 초기기 때문에 잘하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참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주가 폭력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건 아니다라는 망발이나 하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황당한 발언이나 하고 김건희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은 사방팔방 활개치고 다니면서 공식 채용 절차도 없이 청와대 공무원이 되어 있고 고위공무원이 되어 있고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한테 주가조작 특검받아라 교육사기, 경력사기 특검받아라 국회는 특검해라 이리도 외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구속처벌에서 가만히 주가조작 다 구속됐잖아요 공무원들 교육사기, 경력사기, 상사기거든요 다 구속처벌되고 그 정도면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자제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조용히 내중하겠다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물론 개사가 대남편 사과로 국민이 열받겠지만 그런데 보라한 듯이 오지구에 더 돌아다녀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죠 이제 무슨 추모제도 갔어요 이거 거의 공식 행보가 되는 거예요 사체 행보가 아니에요 영부인들 만나고 역대 영부인들 만나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무슨 맨날 사러 다니면서 권력을 가셔 하더니 빵 사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팝콘 먹으러 다니고 백화점에 신발 사러 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국민의힘 여성 배우자도 만났다고 그러죠 국민의힘 의원들 부인 그 다음에 무슨 추모제도 가서 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예 영부인 없앤 다음에 제2부속실도 없앤 다음에 초용히 내중하겠 다음에 이건 우리 오마인TV 제목은 약속파기라는데 약속파기가 아니라 공약을 중대한 선거에서의 약선거에서 김건희로 인한 온갖 안티라든지 유탈이 많았기 때문에 당선되기 위해서 마치 김건희는 가만히 있을 것처럼 주가 조작, 과거 전력 논란, 교육사기, 경력사기, 상습사기, 김건희 녹취록 논란 얼마나 그 녹취록이 끔찍합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오마인TV하고도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김건희 녹취록 다시 듣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딱 맞물려서요 녹취록 다시 들으니까 살벌합니다 제가 출연해가지고 우리 박주영 기자님이랑 했던 김건희 녹취록 MBC에서 방영 제대로 못했던 거 소송 걸려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소송해서 그게 지금 413만 명이 봤어요 지금 역주행 상태예요 계속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것도 계속 늘어나서 7,80만 돌파했더라고요 그것만 따로 그중에서 413만 봤던 풀버전에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것만 놓치면 7,80만 원 올라가고 있어요 역주행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김건희가 다시 나대니까 녹취록 다시 한번 들러보는 거예요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사받고 대선 때 김건희, 윤석열 비판은 현수막 걸었다고 수사받고 촛불순이 전환 행동도 수사받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소송당했고 지금 서울의 소리 유튜브 폭파당하고 무슨 일이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겹치니까 김건희가 직접 소송했잖아요, 서울의 소리에 발언이 그대로 시전되고 있다 그렇죠, 발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영빈관 옮길 거야, 내가 옮길 거야 터가 안 좋아 그런데 진짜 청와대 지금 집무실 옮겼죠 그 다음에 취임 만찬을 느닷없이 이등방문을 기념했던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했죠 엄청난 혈세 탕진해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동훈을 잘 알아 그런데 직접 한동훈한테 연락하면 내가 직접 연락하면 그러니까 정모 씨한테 연락해 이번에 노무현 전 대동 추모할 때 대동했죠 그만한 건데 직원이었죠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영빈들도 알아보면 한 명 정도는 자기랑 친한 사람 듣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여사만 해도 그 부분 공적인 일을 하던 분들이 간 거예요 일종의 정당이나 또는 의원실이나 또는 어떤 시민사회 분야에서 공공의 마인드와 투명한 활동이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 갔어요 김정수 여사에 이르면 측근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수 여사랑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도 예전에 각과도 분들이라도 다 공공적 활동을 했던 분들인 거예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다 아니 일단 인원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요 여러 명 뽑았어요 코버넌 콘텐츠 직원을요 최소 지금 두세 명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공공적 활동을 했고 무슨 투명하게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코버넌 콘텐츠에 일을 했다 코버넌 콘텐츠는 지금 녹취록에서도 불법 선거원도 나거나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의혹을 받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김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할 때 그에게 재벌 대기업 불법 협찬을 받았던 의혹이 휩싸여 있는 회사입니다 이걸로도 지금 소환 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주가 조사 소환도 안 하고 코버넌 콘텐츠로도 소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불공정한 특혜를 분명히 누린 회사입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무슨 검증을 냈습니까 일반 회사 사람들을 제가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원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뽑을 수 있죠 하지만 왜 김건이 코버넌 콘텐츠 직원들만 무슨 전무를 했던 사람들만 공적 행사인 노면전대 대통령 요소 참배와 권양수 회사 면담 때 왜 코버넌 콘텐츠 직원들이 무려 4명이 동석한 거 아닙니까 그중 일부는 대통령이 직원이 된 것이고 왜 그러라는 거죠 무속 비선 비리 세력이 계속 김건희랑 함께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겠죠 계속 윤석열 대통령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고 제가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김건희가 권력설 1위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저는 녹취록을 보면 설득력 있다 우리 남편이 직원하면 윤석열 씨가 직원하면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남편이 우리가 직원하면 내가 백번 양보해서 하겠어요 내가 직원하면이에요 내가 직원하면 내가 직원하면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니 너무 바쁘니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이 대목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문재인은 왕감이 아니야 신하감이야 지가 문재인을 다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왕감이 아니고 신하감이라고 이번에도 권양주 전사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너는 국민통합장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너는 이로 한 것도 너무 함부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너는 이라고 합니까 보통 제3자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 후임자는 또는 당신께서는 이런 표현은 많이 쓰죠 제3자로 표현할 때도 너는 저희 남편은 그런데 저는 그 너는이 윤석열을 많은 언론들은 가로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자신을 지칭한 거로 보여져요 나를 너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는 자기 자신 너는 너는 앞에 있는 너는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원공이 고통받고 굉장히 세계적인 경제기 공포화가 대한민국 휩쓰고 있고 축가 폭락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물가 대책 경제기 대책 고유가 대책 고금리 대책 안 나오고 축가 폭락 대책 안 나오면서 네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뉴스가 아니라 나쁜 뉴스를 만들고 그러나 다수의 언론은 거의 찬양하거나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적으로 그냥 김건희 행보를 그냥 중개하고 있잖아요 그걸 즐기면서 윤석열 받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지적을 즐기면서 오히려 더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제라는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자제라고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저희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마이티비 애청자들께 박종욱 기자님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팩트는 팩트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는 의혹을 팩트라고 주장해보니 아니 예를 들면 김건희가 무속 비선비리세력과 놀고 있다 저는 이건 팩트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면 김건희가 최은순과 부동산 투기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최은순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맞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경찰도 소환 안 하고 있는데 양평 투기 말하는 겁니다 양평 투기라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 김건희는 가담했다는 의혹이라든지 김건희가 부동산 투기했다 탈세했다로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의혹은 의혹대로 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제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과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권력을 만들었어 윤석열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내가 넘버원이야 마치 최순실 넘버원 최순실 넘버투 정일은 넘버쓸 박근혜처럼 그때 박근혜 때 그렇죠 그걸 즐기려 나는 듯이 보통은 언론 저기 아무리 다수 언론이 찬양을 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중계를 해도 중계를 해도 일부 언론이라도 비판이 있고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나오고 SNS는 진짜 비판이 많으니까 특히 포탈담구 같은 경우는 아주 비판적 댓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김건희 관련 뉴스를 보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통은 자제를 하잖아요 조용히 있잖아요 김혜경 경사도 상당한 인기고 호감이 있었는데 과장 언론의 과잉 보도 물론 일부 잘못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엄청난 과잉 보도나 과장 보도로 비판 받은 남부터는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해서든 심지어는 억울하지만 어쨌든 일부 국민들의 따가워시선이 있는 걸 의식해서든 그게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자제할 땐 자제해야죠 그러나 영부인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꼭 보탬이 되는 행사다 그런데 대통령이 못 챙기는 행사다 대통령이 회의순방을 갔는데 갑자기 국내에 수재가 발생했다든지 자연재가 발생했다 영부인으로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일이 있잖아요 소외되는 아동이나 여성들이나 챙겨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추모제를 직접 차면서 연설을 하고 있고요 빵을 사러 다니는 게 무슨 공적활동입니까 신세배까지 하면 신발을 사러 가는 게 무슨 공적활동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영화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안 가도 영화관 지금 팬데믹 이전 회복했거든요 안 가도 돼요 이미 팬데믹 이전 회복해서 지금 관객수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범죄 도시 2는 천만을 향해갖고 그대가 조국 영화 32만 돌파해서 40만을 가갖고 다큐멘터리 지원을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어요 저도 그대가 조국 영화 제작진하고 배급진에서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안 징글씨가 아직도 안 봤다는 소문이 있다 빨리 봐라 딱 걸렸어요 제가 못 봤거든요 너무 바빠서 봐서 관객과의 대화에 나와달라는 거예요 또 저는 관객과의 대화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지만요 그러니까 빵집이 지금 전국의 빵집 다 망할 얘기여서 대통령 부부가 빵을 사러 가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강남에서 다 경제에게 물가에게 고유가 때문에 죽겠는데 주가 폭등하면 죽겠는데 강남에서 엄청난 교통통제하고 거리 통제하면서 강북에 있는 빵집을 갑니까 그런 대통령 부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행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메시지가 있고 국민들한테 울림을 주는 그런 일정을 그동안 세워가는 것을 봐왔는데 과연 빵 사러 가고 영화관 가고 물론 소통적인 면에 다른 식으로 병원을ử 더 처리하는 사람 não 樣 쪽 안чики есть 1 2 2 2 2 2 2 2 2 9 1 4